기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수험생이면 누구나 가장 먼저 푸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출 문제만큼 어렵고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풀었다면 그건 푼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출 문제 풀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국어의 논리적의 기본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문학이라면 논리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다져진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논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출 문제의 첫 번째는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고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티나 어디나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단은 랭킹을 제 나름대로 내겨본다면 수능이 가장 좋은 문제고 그 다음에 평가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관학교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경찰대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경찰은 수능하고 약간 동떨어진 그리고 저는 사설 모의고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죠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수능평가원까지 정도만 풀고도 저는 수능 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문제들하고 이게 질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이거는 일단은 출제위원들, 교수님들이 했는데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수많은 교수님들과 그걸 검토한 교사들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다져진 깊이 있는 어떻게 보면 완벽도가 90에 가까운 그런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조금 기간이 줄고 좀 더 디테일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좋다라는 거죠 사관하고 경찰대위원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 디테일함이 그리고 사설은 하물며 교수님들이 출제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친 것도 아니고 교사들이 검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EBS도 이 정도 수준에 속해요 그래서 EBS는 지문을 공부하고 작품을 공부해도 문제 수준은 내신처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뒤로 미뤄 두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수능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구나 고3이면 푸는 누구나 수능을 대비해서 푸는 그냥 그냥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저는 이제 그러면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뭔지를 중요시해야 돼요 여러분 기출을 왜 푸는 거예요 기출을 푸는 기출의 목적을 보세요 우리 기출 문제를 푸는 목적이 뭐냐면 기출 문제들의 지문 비문이라고 하면 지문은 어떻게 형성됐지 어떤 논리로 글이 만들어졌지를 보기한 거고요 두 번째 야 문학 작품은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고 문학 작품들은 예를 들어서 보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로 말하면 문법도 마찬가지죠 문학 작품은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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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을 만들고 어떻게 문제를 형성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출제하는 방식을 알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기출 문제의 방식은 절대 지식 사전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비문학 강의를 든다고 치면 그 지문에 대한 사전 지식에 그 하나하나의 항목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잘못된 공부죠 여러분이 열을 올리고 보는 기출 문제나 또는 사설 문제나 그 내용의 지문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과생들이 더 유리한 과학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과생들이 더 유리한 경제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리인데 물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한다면 이과생 중에서도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만 유리한 시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 이과를 공통으로 보는 이 기출 문제는 비문학 문제는 절대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학이라는 작품은 EBS에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을 똑같은 EBS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문은 현대, 신화, 고전시가의 작품은 동일해도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인 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품을 EBS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암기해서도 안 되고 기출 문제를 그래서 공부할 때 일일이 선생님들 강의를 받아 적으면서 그것을 암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공부해야 되는 건가 아, 비문학은 이렇게 지문을 만드는구나 과학 지문을 이렇게, 경제 지문을 이렇게 그 글 쓰는 논리를 이해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작품은 독이라는 글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충 풀고 해석서를 보고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들 해석서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왜 그런지 이유가 없이 그냥 선택지의 뜻풀이, 그 해당되는 작품의 뜻풀이라고 있죠 우리가 궁금한 왜라든가 그리고 또 어떻게라는 근거가 1도 없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는 기출 문제를 풀어봤자, 몇 백 번을 풀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기출 문제를 푼 게 아닌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기출 문제를 푸는 목적은 뭡니까? 이 지금 비문학에서의 논리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새로운 어떤 지문이 나와도 빠르게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거지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을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복이라는 걸 기조로 내가 객관적으로 빠르게 해석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 기출 문제를 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처럼 먼저 3, 기출 문제를 풀기 전, 기출 전의 역할이 바로 기본을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국어에도 기본이 있나요? 수학 이상으로 기본이 있죠 이때 기본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문학이라면 첫 단락만 봐도 이 첫 단락에서 본론의 뭐가 전개될 거라는 기준과 범위를 잡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측, 논리적으로 예측, 그 논리적 범위에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통해서 선별하면서 필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선별하면서 빠르게 독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에 매달리고 그러면 지식으로 혹여나 내가 알고 있는 거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뜻풀인 문장에 매달리는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긴 시간 동안 읽어야 될 것이고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요즘 수능의 출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고요 이 선택지와 문장을 묻는 것도 지문에 있는 문장들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문장과 세 번째 단락의 문장을 융합시켜서 전체 맥락 속에서 선택지가 다시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예측하면서 읽어야 되고 선택지들도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이해하면서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원리, 기본 원리들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거예요 문학이라고 말한다면 뭐야? 보기를 가지고 내가 보기를 기준으로 어떤 시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이 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여기에 이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아직도 안 되는 게 뭐지? 약점이 뭐지? 약점을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이 약점을 보완했을 때 최종적으로 다른 문제에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걸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의 이런 논리적 구조가 스키마 내 머릿속에 담기지 않았다면 이건 기출문제를 푼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었다 함이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문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논리적이 글쓰기 논리거든요 저는 이제 글쓰는 작가로서 여러분들의 8권의 철학책을 쓴 작가로서 비문학은 어떻게 글쓰여지며 문학 작품은 어떻게 쓰여지기 때문에 복이라는 기준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작가적인 마인드 글쓰기 논리를 해석합니다 저는 제 느낌이나 제 주관이나 그리고 잡수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절대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심과 다르게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로 뜻풀이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절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응용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는 건 가장 좋은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본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문제이면서 난이도가 깊고 어렵기 때문에 최근 문제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논리적 스키마, 두 거를 풀어가는 스키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기출문제 사실은 수능날까지도 돌려보고 풀려보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스키마를 넣으면 따로 다른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수능날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출문제라는 것 자체의 중요성, 가치를 한번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과목과 다르게 우리가 기출문제의 국어를 푸는 이유는 똑같은 작품이 똑같은 지문이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해서 푸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논리, 출제 원리의 간파 그것들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기출문제의 비밀이고요 혹시 제가 그냥 곁들여서 이건 듣지 않아도 되고 들을 사람들 듣고 제 기출 강의가 이제 많이 문의가 있어서 저는 시리즈가 기출 전문가 시리즈가 있어요 기출 전문가 시리즈는 기출 전문가 독서, 기출 전문가 문학, 기출 전문가 화작, 기출 전문가 문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는 완벽하게 저의 논리로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하나당 450회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그래서 해설이 그만큼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때 해설은 논리적 해설, 문학이라면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비문학이라면 서론을 보고도 본론을 어떻게 추론하면서 빠르게 읽는지 라는 논리구조 설명입니다 자, 화작은 따로 우리가 논리를 설명하지 않고 제가 강의에서 직접 이것들도 논리적으로 해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출 프리미엄으로 등장합니다 기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여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기출 전문가 프리미엄이라고 할게요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은 고난도 편하고 아주 기초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 올라올 강의는 이제 고난도 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편도 독서 부분만 문학은 제가 볼 때는 고난도가 없거든요 문학은 여러분들이 논리만 조금만 익혀도 이거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자, 여기에서는 고난도는 최근 2017년부터 2020년에서 가장 어려웠던 오답률 1위 지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문제는 어려운 문제 딱 두 문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도록 과학, 기술, 경제가 오답률 최근에 계속 1위였거든요 이거 중심으로 풀어가는 게 기출 전문가 고난도 프리미엄이고요 기술 전문가 프리미엄에 이제 한 여름쯤 나올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기초 편으로 이거는 아주 난이도가 낮은 것들 중심으로 수능의 출제 원리 아주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이렇게 기출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져 있고 모든 영역을 아주 자세하게 특히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일일이 다 분석이 되어 있다 필기도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필기는 다 같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4월에 다시 개강을 할 것이고요 4월 중순쯤에 이 기초는 6월 이후에 다시 한번 개강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기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출을 강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대세균제를 해보시고요 이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한 기본 그리고 자신감 만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